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원블럭 생존하기 몇 일 차지? 5일 차 5일 차! 아 일 하세요! 일 하세요! 일 하세요! 아직 오프닝 중이었어 자 저번 주에 이제 원블럭 안에서 엔드 블럭이 나오면서 끝이 났었는데요 이제 엔더 드래곤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엔더 드래곤이 오! 잡아! 잡아! 우리 거 잡아! 무조건 엔더! 그거 필요해 그거 다리 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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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엔더 필요해요? 구슬? 오! 구슬 하나 나왔다 방금 세 개 나왔어 세 개 세 개 상자에 넣어주시고요 오 여기 또 나왔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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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오! 나 여기 또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거 엔더 드래곤이 그러면은 이 섬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왠지 그 엔더 드래곤에 기세 포탈에 들어가는 그 주위 블럭이 나올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단팥이야 단팥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단팥빵 배불러 죽을 거 같아! 그만 그만 먹을래! 아! 아 나 피 없어 자 오늘은 자 반드시 오늘은 이제 장비를 맞추도록 해요 엔더 드래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인첸트 하고 장비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상자! 내가 빠졌어! 어! 끝이 주변에 있대 어! 야 이거 봐! 바로 이제 끝이다! 엔더! 엔더! 거기 완성이야! 오! 여기 템 막 졌어 여기 템 후렴과 뭐 엔더 진주 케봐 이것도 상자 아니 그냥 꺼내가면 되지 아니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끝이야? 이제? 응 어! 또 있네? 또 플레이드네 근데 이거 이후부터는 이제 랜덤일까요 그냥?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제 얘들아 장비를 좀 맞춰볼까? 쏘아! 싸우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모아둔 템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하는 거야 일단 달걀은 다 하나씩 만들자 철이 왜 이렇게 없어? 저 김니아를 봐 우리 이러면 아무도 텔 풀세트를 못 입어 걱정 마 내가 풀세션이야 나 염맨아 니가 대장이니까 신어 어? 야 이거 좋네 이거 이런 거 약간 플래그인데 근데? 이런 거 먼저 좋은 거 하나 더 끼고 있는 사람이 죽던데 먼저 죽던데 구독 이제 여러분들 자 원블록 생존기 마지막 여정이 될 거 같습니다 이번이 2분만 깬다면 얘들아 죽지 말자 화이팅 화이팅 나 먼저 갈게 다 Verb 이거 강대 얘들아 여기 빨리 나가야 돼 여기서 빨리 나가 낙사로 죽어 빨리 빨리 오 오 오 물깔아 물 얘들아 엔더맨이 너무 많아 나 안될거 같애 와 큰일이다 얘들아 왜이렇게 많아 얘들아 내 테임을 물로 흘리버리지마 일단 하나 깼어 어 좋아 일단은 그거 템 먹었고 왔다 뭐야 죽었는데? 엔더맨이 생각보다 쎄 더 쎄 아니 괜찮아 내 템 어차피 그대로 있어 좋아 황금탕 하나 먹고요 혹시 모르니까 아 올라가서 저거 부셔야 되네 나 곡괭이 갖고 왔는데 안개 있는 것도 있구나 이거 그냥 부셔도 돼 안 날라가?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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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데미지 있어 멀리서 부셔야겠네 그러면 어 엔더드로그니 나 지나갔어 오케이 자 이제 내려가볼까? 물 낙법 정도는 뭐 쉽게 합니다 아 물 낙법 못했어 죽었어 너 진짜 감없다 오케이 나 일단 하나 깼어 나도 하나 깼어 나 두 개 째 나 하나 깼어 그냥 멀리서 쏴야겠어 올라가면은 힘들어 힘들어 자 엔더드래곤 이거 잡습니다 폭발 하나 옆에 있는 것까지 오케이 두 개 깼고 와 쉽지 않네 맞추는 게 내가 도중 도중 세이브 만들어놓을게 오케이 얘들아 내가 다 부셨어? 어 다 부신 것 같아 지금 엔더 드래곤 잡고 있어 잡아 이제 얘들아 다 부셨어 저 가운데에 있는 거 가운데 왜 있는 거야 저거? 공격 반사야 지금 아 공격 반사래 지금 때리면 안 돼 얘들아 패턴이 있어 패턴이 오 야 드래곤 완전 화났음 아 이때는 근접 공간밖에 안 되네 아아아아아아 물량동이 들어 위험해 엔더맨 하나가 붙었어 물량동이 무조건 있어야 돼 얘들아 엔더 드래곤이야 아 안 맞는데? 형타는 맞아 오 야 엔더 드래곤 날라갔다 지금이야 화났어 죽여 죽여 맞춰 아아아아 오케이 반 오케이 나 다 맞춘다 오 완전 주몽인데 애들아 나 화살 다 썼어 난 끝이야 잘했어 으악 그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러다간 다 죽어 애들아 와서 템 먹어 템 먹어 죽은 사람 템 먹어 주지 말자 알았어 알았어 아 지금 이제 얘 지금 가서 근접 공격해야돼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안 맞아 근데 왜 안 맞지? 여기 머리로 가서 때려야돼 아 머리를 엎 엎 엎 반대쪽 반대쪽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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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불 뿜어 불 뿜어 오 계속 때릴께 건강하우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엎 날라가 리아 날라가는데? 이제 머리를 때려 머리를 오 불 뿜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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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와우! 어 저기 엔더맨 저기 기지 열렸다 어 이거 알이다 알 가져가자 어 알 없어졌다 아니 염맨아 일로와봐 어디? 저기로 가야돼 우린 어디? 저거 엔더 진주 있으면 갈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엔더 진주 내가 줄게 얘들아 나 있어 나 있어 저걸 엔더 진주로 간다고? 어 엔더 진주로 가는 거래 저걸 왜 가? 저기 건날개 주거든 건날개 주는 곳이거든? 저기다가 엔더 진주 던지면 돼 아 진짜? 너한테 던져봐 무서워서 그래 그래 내가 먼저 가는 이정도 쯤이야 간단하지? 잘 봐 간다 어 아니 저걸 못하면 어떡해? 야 레벨 다 잃었잖아 42 모았는데 아이 내가 보여줄게 진짜로 어떤건지 나는 자신있어 알았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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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도박한거야 아 그래? 넌 왜 도박 안해? 아 무서워 나 곡괭이 만들고 싶었거든 못 들어가는데요? 엔더 진주 엔더 진주 아 엔더 진주로 우와 우와 거기서 이제 해적선이 있어 우와 그걸 찾으러 가면 돼 우와 신세계 신세계 일로 가서 해적선을 찾으래 그럼 건날개를 해준다는데? 아 근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눈 내리고 다녀야겠다 물이 필요해 물이 물 없으면 안 돼 나 물 없어 눈물이라도 만들어봐 으흐흐 으흐흐 울어가 아 어떻게? 이거 못 도망가? 그러면? 평생? 오 자 어쨌든 원 블럭에서 엔더 드래곤까지 무사히 맞췄습니다 아이고 이거 되게 몇 년 만에 잡은 것 같아 한 4년 만에 잡는 것 같은데 엔딩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거 나올 거임 회상으로 이 때 참 좋았지 너 그때 나한테 되게 뺀질거렸었잖아 맞아 그때 군만두 만졌잖아 아 맞아 아 벗었어 진짜 버섯 질리게 먹었는데 진짜 여맨이가 흘린 다이아만 몇 개인지 아 그거 생각나? 여맨이 다이아 국깅이 두 개 흘렸을 때 나 진짜 주먹을 두 번 때리고 싶었어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해 심지어 칼도 만들었잖아 칼 맞아 다이아 도끼도 만들었잖아 다 잃어버렸어? 끔찍했지 끔찍했던 나날이야 나 진짜 칼 들었잖아 어쨌든 여러분들 원블럭 생존하기 진짜 끝! 뿅 뿅 뿅 좋아요 아뇨 아뇨 뿅 뿅 뿅 뿅